오늘 여러분 눌림목 종목에서 매수 타임 분석 방법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눌림목 매수 타이밍 분석 방법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12 평선이 상승을 해야 된다. 5.12 평선이 상승을 해야 돼요. 이것도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5.12 평선이 꼭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가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5.11 입평이나 5.12 입평이 정배월 상태에서 무거운 입평을 하방이 턴할 때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토게틱이 골드크로스 나야 됩니다. 스토게틱 골드크로스 음에서든지 양이 나지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전환선 기준선 호전 상태. 이게 뭐냐면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을 때 기준선 닿으면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5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 5번 보시면 여러분 5번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요. 지금 이게 5번이 뭐냐면요. 5번 일목균형표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에 비해서 일목균형표가 신뢰도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방금 뭐냐면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걸 호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5번입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아래에 있으면 주식은 그냥 사면 됩니다. 이게 5번이에요. 근데 이거 주가 떨어졌을 때 자 그 앞에 한번 볼게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전환선 기준은 데드크로스 나죠. 여기서는 사면 안 됩니다. 그냥 매도 쳐버려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크로스 났죠.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일본 균형표는. 때려버려야 돼요. 그 주식이 주식에서 이거는 신뢰가 이거는 우리 저는 전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가 떨어져 봐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이야기.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스러워 할 때 내가 여러분께 여러분 절대 주식이 반등합니다. 왜 떨어져 봐야 볼륨저벤드 하단에 다이어가 뜰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었죠.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 주가 떨어져도 볼륨저벤드 하단에 다이어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얻어졌냐면 5번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 상태.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고 호전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상태는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튕겨 올라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거는 5번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 이거 우리 맑은 회장님은 잘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시당초님이나 여기 엔돌피님 내 때 공부 조금이나 배운 분들은 이걸 진짜 중요시 여기고 겁없이 들어갑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 상태다. 데드크로스 안 나오고 호전 상태면 거기 따로 들어가면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실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 증권 3년에서 7년 그 상황을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통계냈는 겁니다. 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호전인데 1목균형표 모르는 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5번.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 정별 상태. 정별 호전이라고 해요. 호전 상태에서 주가가 기준선 가까이 오면 주식은 무조건 매수다. 그런 게 여기 또 한 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또 있나 보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죠. 또 한 번 볼게요. 반대 뭡니까? 반대로. 역전대 때려야 되는 거죠. 역전대. 호전대. 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호전대 주가가. 이거 이럴 때죠. 이럴 때. 이거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뢰도 높고 거의 이거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100% 수준.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별이다. 정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 9만 5천 원 이상에서 팔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부터 변치 않습니다. 고평가입니다. 주가 상관없이 저는 고평가라고 분명히 켰습니다. 저는 말 안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5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동평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으로 보면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동평균이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10일과 5일과 20일입니다. 10일과 5일은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말이 방금하고 비슷합니다. 방금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이게 이동평균이 정별일 때 주가가 이렇게 밑에 내려오죠. 매수자리입니다. 이게 매수자리예요. 이렇게 드가면 매수자리 아닙니다. 매수자리 아니에요. 이럴 때 매수자리입니다. 짧게 매수자리예요. 이거 제가 눌림목 매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가버리면 매수 아닙니다.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가 나아버리면 데드크로스 나아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나아버리면. 나아버리면 안 됩니다. 나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아버리면 안 돼요. 안 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이동평균이 이제 1번 이해하셨죠. 1번 이해하셨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눌림목 이렇게 빠지면 아닙니다. 빠지면 아니에요. 안 빠진 상태에서 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10% 이상 먹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 전문용어로 주근보 골든복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골든보입니다. 이게 무거운 입형이 있고 가벼운 입형이 있고 이거를 이제 보면 골든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양골든보라고 하고 이걸 음골든보라고 합니다. 양골든보 음골든보라고 하는데 양골든보 상태에서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1목균형표로 보면 똥바가지가 나와요. 우리 이제 1목균형표를 저젓 때 파일을 받아 공부하신 분 압니다. 이럴 때 똥바가지가 나옵니다. 똥바가지가 나와요. 똥바가지가 뭐냐면 단기 담보 부족 상태를 말합니다. 단기 담보 부족 상태를 말해요. 단기 담보 부족. 이번에는 여러분 삼성전자를 한번 여러분하고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방금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제가 방금 먹혔습니까? 5일과 21이평이라고 했죠. 5일과 21이평입니다. 5일과 21이평. 5일과 21이평인데 이렇게 데드크로스 난 상태에서는 여기서 공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1이평이 있는데 5일이평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5일이평이 기어 나올 때 여기서 사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합니까? 음골든보라고 합니다. 음골든보. 저는 단타는 절대 음골든보에서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쳐야 됩니까? 양골든보에서 쳐야 됩니다. 양골든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이게 결론은 1번 뭡니까? 1번 책이 제가 이거 볼 때 여기 뭡니까? 양골든보. 양골든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볼 때 일반 거래량으로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알려주죠. 거래량 지평의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보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볼루마 오실레이터. 이게 일반 거래량으로는 이게 그날 거래 많은 날 늦게 봤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양골든보 1번이고 2번이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아리까리하다 하는 분 중에 단타 치는 차트 중에 스토케틱입니다. 스토케틱인데 우리가 스토케틱 중에 일반 스토케틱 쓰시면 안 되고 스토케틱 슬로우를 써야 됩니다. 슬로우를 슬로우를 써야 돼요. 슬로우. 슬로우가 해가지고 꼭 이 슬로우는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슬로우의 골든 크로스 시점에서 주식을 데드크에서 사지 마시고 골드에서 꼭 사십시오. 데드에서 사면 바닥은 바닥인데 여기서 쏘김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점에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단타는 단타일수록 확인하고 눌림 종목일수록 눌림인 게 뭡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되돌림이 눌림이죠. 되돌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토케틱의 신뢰도가 이 눌림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보조지표 전세계 보조지표 다 해가지고 눌림 종목에 제일 잘 맞는 통계적 지표가 스토케틱 슬로우입니다. 일반 스토케틱이 틀려요. 이 스토케틱은 추세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먹는 거로 끝내야 됩니다. 한 번 먹는 거로 한 번 먹는 거로 끝내야 됩니다. 아이고 피세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방송하는데 중간에 압력들이 많습니다. 압력들이 수치같이 주지 마라 압력들이 이 카톡에도 난리 나고 압력이 너무 많아요. 방송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1목 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을 딱 넣습니다. 1목 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을 넣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한 번 여러분하고 같이 종합주가 시가시수는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여러분한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청송님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잘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끊어내려버리면 됩니다. 이 평을 끊어내려버리면 돼요. 이 평을 끊어내려버리면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 된다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그럼 여기도 골드도 안났다. 여기 데드크로스 난다.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된다 안된다. 되면 물릴 수 있다. 물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도가 좀 빠릅니까? 여러분 진도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할까요? 이 차트 오늘 세 개로 썼는데 한 개 맞을까요? 한 개석 세 번 할까요? 자 한 개석 세 번 하자. 오늘 이런 식으로 두 번 하자. 자 1번 1번 치시고 요거 2번 치세요. 그러니까 세 개 넣어가지고 한 개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세 시간 하자. 다 넣어가지고 두 시간에 끝내자. 자 1번과 2번 한번 쳐보세요. 1번과 2번 3시간 하자 1번 2시간 하자 2번 알겠습니다. PD님 1번 합시다. 1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께 5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 전환선과 기준선의 형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자리다. 삼성전자가 사도 되는 자리는 이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같은 가격대인데 이 자리는 매수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매수자리고 이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확실히 보이죠.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눌림을 주는 거를 확실히 알 겁니다. 이 앞이 눌림이에요. 앞이 앞이 눌림이고 이 자리가 눌림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삼성전자 사락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미국에도 미국도 사례가 있고 일본에도 사례 여러 나라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례에서 말 못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전환산 기준선 역별 상태에서 눌림이라고 주식 샀는데 손님이 돈을 잃었습니다. 잃었는데 손님이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드바이스에 있는 사람이 돈을 물러줬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례 있습니다. 물러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죠.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엔돌피님 알아요. 이거 맑음인 우리 회장님도 알고요. 전환산 기준선 데드크로스 역전입니다. 역전 상태에서 눌림목이라고 그거를 상담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이 있어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배우고 누가 종목 상담하는데 이게 데드크로스 났는데 눌림이다 하면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거 올라도 눌림이 여기가 눌림이고 여기가 눌림이 아닙니다. 이거 눌림이 아닙니다. 오늘 주식 눌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버리는 자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것도 먹어도 되고 이거를 먹어도 됩니다. 두 개 다 먹어도 되는 자리예요. 이게 눌림입니다. 눌림의 정리를 눌림의 정리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서 당연히 주가가 뜰 때는 역배열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당연하죠. 역배열이 제일 그런데 역배열에서 주가가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모든 정권책의 기본 첫 장이 뭐가 나옵니까? 역배열에서 주식을 사지 마라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역배열을 먹지 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배열이 당연히 저점이지만 먹는 거 아닙니다. 왜? 역배열의 끝이 어딘지 의아합니까?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데 역배열에 차가지고 돈 먹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으냐 적습니다. 정배열 후에 주식 사는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주식이 11신고가 일반계 돈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우리 돈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이건 우리 키움증권 통계 낸 겁니다. 전세계에서도 통계 맞고요. 그런데 그중에 돈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딘지 압니까? 60일 신고가에서 돈 산 사람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대로 11신저가에 먹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11신저가에서 역배열을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폭락. 여러분 우리 작년 3월달에 2월달에 폭락이 역배열 상태에서 더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봅니다. 이어 보십시오. 자 요 때 매수죠. 요 때 매수하면 안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요기하고 여기하고 요기하고 요기하고 요기서 매수가 나왔어요. 요기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정별 이후에 주식을 정별 요서 났습니다. 이게 9일에 신고가에서 났어요. 요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이지만 요서 사면 안됩니다. 요기 사면 안됩니다. 요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는 요거는 역별이죠. 역별 요서 사면 됩니까? 사면 안됩니다. 절대 사면 안됩니다. 못 먹습니다. 여기 물리더라도 정별 상태에서 사야 됩니다. 주식을 눌림이 눌림이 눌림 여기 눌림 절대 아닙니다. 여기 눌림 절대 아닙니다. 누림은 요기가 눌림입니다. 요기가 눌림입니다. 눌림이 요기가 눌림이에요. 요기가 여기가 눌림이고 요기 눌림입니다. 요기가 눌림입니다. 눌림의 개념이 확실히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눌림 매수의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눌림 매수가 계속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눌림 매수가 눌림 매수가 계속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눌림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잡으세요 제가 견드 그 눌림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눌림에 눌림 전에 여기 만약 역별이 있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좋아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면 좋습니까? 아일랜드 캡이 나오면 좋습니다 선반역 왜? 거래가 많으면 좋다 매물대 볼까요? 맞나 맞나? 매물대 최근에 매물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에 매물대가 누가 이래 있다 뭡니까? 최근에 누가? 여기서 매도를 쳤다는 거죠 절대 못 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도독이 오면 물건이 없어진 거 있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눌림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정도 방송을 더 할까요? PD님 10분 다 해도 됩니까? 방송 10분 더 하자 1번 지금 뭐 완전 10분 더 하자고 난리에요 지금 10분 방송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10분 더 하자 1번 방송 어이구 우리 키움 뭐 난리 났습니다 예 1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 더 하자고 지금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10분 더 하도록 여러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종목을 진단하는 시간을 15분밖에 없습니다 종목 진단 종목 코드를 올려주세요 아따 하랑장 무섭회니 10시간 더 하면 안 됩니다 이경수님 하루 점 더 하면 안 됩니다 자 종목 코드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아따 좀 극한심 어이구 대장관님 오셨네요 종목 코드 볼게요 대장관님 종목 004370요 자 손 대면 안 됩니다 이게 눌림목 아닙니다 눌림목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 아닌데는 x 자 눌림목인데 요기가 눌림목입니다 요거 눌림목이고 다 눌림목 아닙니다 요기가 눌림목입니다 요기가 눌림목이고요 여기 다 눌림목 아니에요 눌림목 아닌 자리에서는 기준선이 뭐가 됩니까 여기 검은선이 자 검은선 굵게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눌림목 아닌 자리 올라가면 눌림목 아닌 자리는 기준선 가면 무조건 저항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구전자 보겠습니다 더구전자 이게 눌림목입니다 오케이 보이죠 향기 세번님 여기 눌림목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여기서 사면 내가 먹겠습니까 눌림목에 여서요 여기 눌림목입니다 신기하죠 자 오연님 볼게요 오연님 자 요 눌림목입니다 죽이는 거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 빠질 때 숙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눌림목만 보면 개구리님 보여드릴게요 요 눌림목입니다 개구리님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눌림목 볼게요 현대모비스 지금 눌림목입니다 여어도 눌림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눌림목 개념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금 눌림목입니다 여 눌림목이었습니다 예 APS 때문에 제가 APS 때문에 여러분 이날 이날 상담해가지고 더 갈 것이다 고점 팔고 다시 살 이 눌림목이에요 지금 이 눌림목입니다 자 이혜연님 한번 볼게요 KC 이거 다 눌림목입니다 이게 뭡니까 페난트형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이 스텝만 알았으면 이 종목 격계단형 KC 내가 이 종목 계속 여러분한테 격계단형 페난트형으로서 계속 먹어라 그 기준이 뭡니까 전환산과 기준산에서 호전 상태에서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 이 종목은 무섭어가 있지만 무작건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보시면요 각 증권 방송 종목 상금하는 거 한번 빚어보십시오 아 저 친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딱 알 수 있습니다 딱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첨부 보겠습니다 첨부 아니요 눌림목 아닙니다 110455님 눌림목 아닙니다 이거 눌림목 여기가 눌림목이었어요 여기가 눌림목이었습니다 여기가 눌림목이었습니다 이거 눌림목 아닙니다 이거는 전환산 기준산이 지금 역배열을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죠 우리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기준산까지밖에 못 갑니다 잘 못 가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주가가 잘 못 갑니다 자 이방인님 한번 볼게요 사마페인트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요 눌림목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볼게요 현대위와 아직까지 눌림목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페노션 눌림목 아닙니다 지금은 이때 눌림목입니다 이때 눌림목입니다 이때 다 눌림목입니다 이거 이때 눌림목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절대 눌림목 아닙니다 이거 자 상승롱론님 볼게요 여기 눌림목 맞습니다 여기 요 눌림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눌림목입니다 요 자리 이제 아시겠죠 저점의 주식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점의 저점의 주식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는 게 함부로 어? 금오이치 아뇨 이거 눌림목 아닙니다 요가 눌림목입니다 요가 지금 눌림목입니다 서서히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요 보여요 요기 요기 한번 보십시오 요기 요 보입니다 요렇게 요기에요 요걸 보세요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걸 봐야 됩니다 함부로 눌림목 눌림목이란 게 내 생각이 눌림목이에요 이 데이터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자 김님 볼게요 아뇨 눌림목 아닙니다 우수 이거 눌림목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눌림목 상태에서 주가를 매수하십니다 청소활방국님 한번 볼게요 자 청소활방국님 종목 오류입니다 종목 오류요 하이닉스 지금 눌림목입니다 이번에 하이닉스 여기 눌림목 여기 눌림목 여기 눌림목 여기 눌림목입니다 여기 눌림목 아닙니다 저쯤이라도 자 042110 아뇨 지금 눌림목 아닙니다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전환선이 올라가야 눌림목입니다 청계꽃벌림 볼게요 이거 눌림목입니다 청계꽃벌림 1번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청계꽃 이거 눌림목이에요 불안한 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정배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걸 호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눌림주면 절대입니다 어? 자 다인님 볼게요 종목 코드 주세요 아뇨 이거 눌림 아닙니다 눌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눌림 주식 절대 바닥 아닙니다 나노캠트 핵 이거 아따 내보고 잘생겼다 카는데 또 이게 눌림입니다 여기 눌림이에요 1627615 이게 눌림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는 자임입니다 예 은봉이라도 사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이거 눌림입니다 계속 눌림입니다 이게 뭡니까 격계단형입니다 이게 은봉이라도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 땡깁니다 이거 땡겨요 필명 1313님 볼게요 경보제약 눌림 아닙니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눌림은 이 종목 여기가 눌림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눌림이에요 SM 지금 눌림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이런 자리가 소위 말해서 많이 뭐 엿드는 사람들 맥점 자리입니다 맥점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맥점 자리에요 맥점 자리 이게 맥점 자리 이게 맥점 함부로 맥점이 뭔지 모르고 맥점 맥점 하는데 이게 맥점 자리입니다 자 이거 이거 맥점 자리입니다 SD SD입니다 038880 자 아직까지 이거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신고가 나기 전에 30% 8% 새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코 프로 여기가 맥점 자리입니다 여기가 맥점 자리에요 자 보겠어요 아직까지 이 맥점 자리입니다 정배열이 자라서 이 맥점 아닙니다 여기 여기 맥점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닙니다 여기 맥점 자리입니다 여기 맥점 자리입니다 여기 맥점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맥점 아닙니다 경농 지금 몇 점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입니다 이 눌림 자리입니다 경농 눌림 자리에요 눌림 자리 금산 일림 009460 한창제지 서서히 골든크로스 주가가 여기 좋은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장대 양봉인데 여러분 주가가 장대 양봉인데 윗골이 달릴지 안 달릴지 여러분 그거 궁금 안하십니까? 궁금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율상태에서 주가가 틀면 윗골이 잘 안들립니다 한번 볼게요 윗골이 달려도 그 다음날 다시 팔기가 있습니다 역배율상태는 윗골이가 무조건 세밀하게 달립니다 해피님 이해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0339 빵빵 종목 오류입니다 주식미안님 SM코어 지금 눌림 자리입니다 자 종림님 볼게요 아니요 눌림 자리 아닙니다 이거 사면 안됩니다 여기가 눌림 자리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좀 영혼이 납니다 제가 내일 우리 키워드림 제가 장중예 전문가 방송 계속 리딩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방송 한번 해드릴까요? 오실래요? 키워드림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짜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있는 거 모르시죠?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그러면 공개방송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저희 회원 빼놓고 공개방송으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들어오십시오 내일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 보면 옆에 방송 있어요 클릭하고 키워드림 보면 청송촌놈 머리 제일 큰 사람이 접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8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공개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개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일 공개방송 할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공개방송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 종목도 물으시고 그래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따 뭐 좋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예 키움증권 홈페이지 옆에 보면 방송 클릭하면 돼요 방송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 청송촌님 클릭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키움증권 여러분 전문가 방송 있는데 전문가 분들 17분 계세요 제가 실력이 제일 없습니다 제일 없는데 회원은 600명이 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월회비 없습니다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월회비 없고 수수료는 당연히 받겠죠 그죠 아무것도 못 먹고 삽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방금 했던 방송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유튜브도 보도 되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잘랐어요 안 자른 거 생판 보려고 하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옆에 보면 방송 클릭해가지고 방송 다시 보기에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좀 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내일 방송 여러분 장중예 리딩합니다 저희 우리 애국가가 있듯이 우리 청송방 청송촌놈방의 청송촌놈방의 애국가는 여러분 찬찬찬입니다 찬찬찬이니까 여러분 많이 오시고요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하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는 화요일 목요일날 1시 30분에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했습니다 5번 다음 주 목요일은 1번 갖고 여러분에게서 눌림이 뭐 것이냐 그걸 여러분 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알죠 내 마음 알면 1번 내 마음 나 청송촌놈 안다 1번 내 청송촌놈 마음 안다 1번 좀 줘주세요 자 청송촌놈 마음 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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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송촌놈 내 마음 안다 1번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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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